안녕하세요 저는 YG연습생 5년자 저런저런한 눈이 매력적인 마쇼입니다 네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? 저는 강아지입니다 일본에 있는 집에서도 강아지가 있는데요 너무 귀엽고 저도 강아지 같은 얼굴라고 말해주실 때도 있고 저는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강아지 이름은 코데츠라는 이름인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자로 말해요 뭐하고 놀아? 노래랑 댄스 근데 계속 노래랑 댄스를 너무 좋아해서 인생에서 두 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응원하시는 여러분은 뭔가 너무 매일 감사하고 너무 후속감에 나올 때까지 많이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계속 즐겁게 에너지와 파워 같은 걸 제가 줄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 편집을 통해서